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용섭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고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종교다. 고대사회의 정치와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고대사회는 종교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종교를 토대로 해서 정치사회의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대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백일사도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계 유환인하시니 강고 천산하사 주제 천신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국시대의 환인도 환인께서 천산에 거하시면서 천신에게 제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에 환흥시 계흥하사 봉천신지도 하시고 제천신하시며라고 해서 신시배달시대의 환흥천왕도 마찬가지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근본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인 왕검자가 여중으로 봉제 후 삼신하시니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봉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국배달조선의 공통된 문화정신 역사정신은 뭐냐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천신문화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도지대원이 추러삼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당군세기 11세 도의 당군대 연표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에 통해 있다. 우리의 본성 참마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신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삼신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학자들이 참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단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삼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상서의 탕구에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상제께서 함인들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본성의 소자출이 삼신상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동 교수님이 굉장히 멋있는 해석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덕이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도를 도라고 하고 사람의 마음에 내려온 도를 덕이라고 하는데요. 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고든 마음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마음 그대로가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이란 뭐냐라고 하면 악이라는 것은 버그마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든 마음이 아니고 두 번째 마음, 내 마음 하늘이 주신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 첫 번째로 안하고 두 번째를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모두 상제로부터 나왔다. 상제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한나라 무죄대가 되면 백가를 다 철폐합니다. 유학 이해에 나머지 사상이나 종교를 다 철폐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유학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도의 큰 근원은 삼신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중용에서도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삼신상제로부터 자연적인, 자연천인 하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학도 원래 근원은 신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규의 삼신상제를 모시던 문화에서 인간중심 문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학도 마찬가지죠. 동학도 원래는 시천주, 천주를 모시는 거였는데 나중에 인내천으로 이렇게 인간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고기의 부루는 단군안검의 태자인 부루입니다. 5월 춘추에서 말하는 창수사자이니 5월 춘추에 보면 우가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은 게 꿈에서 본 창수사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창수사자는 실제로는 태자부루라는 겁니다. 이때 중국 일대에 큰 홍수의 재앙이 있었음은 각종 고사가 다같이 증명하고 있다. 삼신오제교의 한 부분인 오행의 설을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가 왕이 되고 나서 부루의 덕을 잊지 못하여 삼신오제의 교위를 믿어 이를 중국안에 전하여 퍼뜨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8월 사이언스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실제로 4천 년 전에 중국의 대홍수가 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이 발견이 됐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고조선에 삼신오제의 신앙과 사상과 철학과 정치가 이 오행치수법을 통해서 금간옥첩이라고 하죠. 오행치수법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가 세운 하나라는 삼신오제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신오제의 가르침의 뜻이 중국에 전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내용인데요. 이 고조선, 당군조선도 당군왕검 초기에 이 홍수가 나섰습니다. 저희 고향인 충북 괴산에도 이 홍수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예를 들면 증평에 가보면은 두타산이라고 있습니다. 머리 두자에 섬타자를 쓰는데요. 두타산에 전해지는 전설이 뭐냐면 고대 당군조선 때 큰 홍수가 나서 그 산이 머리만 남은 섬이 됐다. 그런데 그때 고조선의 관리가 이 두타산, 그러니까 섬이죠. 당시에는 섬에서 민정은 시찰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그게 고조선의 홍수를 다스리고 나서 당군왕검 50년에 강화도 혈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천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테자브루는 중원에, 서토에 큰 홍수가 있는 것을 시찰을 하고 이 도산, 해계산이죠. 도산에서 각 부위의 모든 제후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제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는데요. 정정과 도량형과 법률 또한 중국이 창작이 아니고 조선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삼신오제의 사상에서 이 정전법, 도량형, 법률이라는 것이 서토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전법을 보면요. 맹자 등공문 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방일리가 정이니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이곳을 아홉 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여덟 칸은 사전이 되고요. 각 가구가 농사를 짓는 기본 단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한 칸은 이 여덟 가구가 같이 경작하는 공동 경작하는 곳입니다. 공전에서 나오는 곡식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은 900미로 그 가운데가 공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한 변의 길이가 백보, 백걸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35미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백보니까 한보에 한 이랑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900이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전제라는 것이 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우공구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405가 나중에 이 홍수를 다스리고 하나를 새로 열 때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는 겁니다. 구주의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정전제처럼 아홉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전제의 이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삼신오제의 이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서경에도 나오는데요.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옛적의 곤이 곤은 누구냐면 우의 아버지입니다. 순임금이 곤에게 먼저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곤이 실패를 하니까 처형을 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다시 홍수를 다스리게 합니다.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을 어지러이 펼치니 제가 진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행을 어지러이 펼치니 라는 말은 삼신오제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홍수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냐면 보통 상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당군천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노하여 곤에게 홍범구주를 주지 않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구주를 당군왕권께서 전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륜 치국의 상도가 무너졌다. 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범구주는 표인데요. 이 도표처럼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홍범구주입니다. 그런데 이 홍범구주는 실제로는 낙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8951276이라고 하는 낙서의 마방진 아시죠? 마방진처럼 이렇게 이 치국의 상도를 이 낙서의 도표에 맞게끔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바로 오황극인데요. 이 황극문화 그러니까 천자문화가 이 서토로 이렇게 전해지는 계기가 사실은 이 군현홍수 사건입니다. 우에게 태자부룩께서 이 오행치수법 이라고 하는 홍범구죠. 즉 금간옥첩을 전수하는 과정이 태베일사 사망강경 본기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자가 도산에 도착하여 번안왕을 통해 우사공에게 천재자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가히 큰 공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우사공이 369배를 하고 나아가 아래였다. 3가 천재자의 어명을 잘 받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태자로부터 금간옥첩을 받으니 곧 오행치수의 요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흉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흉노도 조선과 같이 5월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구리로 천재의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 그것을 휘도 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곧 수두의 음역이다. 그래서 흉노도 고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본따서 5월의 제사를 지내고 또 사람 모습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휘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도는 사실은 수도의 다른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두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흔히 이두문을 신라의 설총이 지은 것이라고 하나 그러나 설총 이전의 고비에도 옛 비석에도 흔히 이두문으로 적은 시가가 있으므로 설총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두문이 제작된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라 때 설총이 만든 게 바로 이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고비에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태백의사 사망강경 본기에 보면 병신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야 2800년 전입니다. 한술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만들어 올리니 천왕 31세 등울당군 께서 기뻐하시고 삼완에 명하여 시행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환수는 이류입 선생님은 지금의 대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울당군은 당시 번안의 부당군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안 왕 이었고요. 31세 등울당군 때 왕문 이란 사람이 이두법을 만들어서 올렸다는 겁니다. 이두가 삼완에 전체에 시행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또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려고 할 때 집현전에 부재학이었던 채말리가 상소를 해서 부당하다. 왜 업무를 만드십니까? 따지는 상소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나 기해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어온데라고 되어 있어서 이두가 시행된 지 수천 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1443년 이니까 신라로 쳐도 천 년이 안 되거든요. 천 년이 안 되는데 여기는 수천 년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초만 해도 이두가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두식 표기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거은춘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앞에서 이 거는 뜻을 취합니다. 갈 거기 때문에 가를 취하고요. 뒤에 나오는 글자는 자음 뒤에 있는 자음을 취합니다. 니은이 되고요. 마지막 것은 다시 뜻을 취해서 봄이란 뜻이 됩니다. 거은춘은 간 봄 이란 뜻이 되고요. 발음은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음이다 라고 하면 앞에도 마찬가지로 바을 취하고요.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글자는 종성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을 취해서 밤 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두식 표기인데요. 이 내용은 저도 보고 좀 재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태하 전 교수님이 이걸 처음으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개 우리가 글자라고 할 때 서개라고도 부릅니다. 서개 그런데 그런데 이 개라는 말을 강의자전에서 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한자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발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부르는 말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발음을 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기흘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흘절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글자에서는 기억 기를 따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에서는 종성을 따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흘 이라고 하면 글 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글 그래서 문자를 글이라고 말했던 거는 우리 민족밖에 없죠. 그래서 진태하 교수는 고대의 글자를 뜻한 이 개가 글이라고 했다는 걸 보면 고대의 글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의족이 만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